기상캐스터 배혜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양국관리법 논쟁으로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서도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미 2013년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만으로는 이전 비용을 다 댈 수 없어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이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문을 내고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조치에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이전 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광주시가 먼저 통 큰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개시하는 첫 번째 절차는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의향서 제출. 아직 불투명한 후보지의 윤곽이 언제 드러났느냐에 따라 이전 사업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농촌의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는 시의회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일당 상한선을 정하자고 나섰는데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외국인 노동자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농봉기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치솟자 나주 시의회가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농민들에게 일당의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이전 10만 원 안팎이던 일당이 많게는 50% 이상 올랐다며 일당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위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 상한선이 권고사항이지만 농장조합 근로자, 즉 노사 간의 계약관계를 시의회가 개입한 데에 대한 비판이 일 수 있고 사용자 간의 담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대해서 인건비 차원으로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로 옮기기 힘든 등록 외국인 노동자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락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순천시가 현재 광양시와 공동으로 빌려쓰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를 단독으로 임차하게 해달라고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어 산불에 조기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광양시와 공동 임차 중인 산불 진화 헬기를 순천시 단독으로 임차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순천에서는 산불 대응 2단계 이상 3건 등 모두 9건의 산불이나 산림 254헥타르가 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구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앞둔 진도 팽목항. 희생자들을 기리는 샛노란 유채꽃이 추모객을 반깁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예년보다는 뜸하지만 기억을 다짐했던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분들 이후에는 사실 기억이 여러 가지로 희미해지잖아요. 이런 사회적 참사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팽목을 찾지 않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모에 동창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무에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작은 전시전을 열어 그날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4월이 되면 이상하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진상 구명이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활력소가 일어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9년이 지나는 사이 기억 공간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모관과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게 될 진도 국민해양안정관은 올해 7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양수산부도 추모와 기억, 교육 공간으로 쓰일 생명기업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2029년 목포 고아도 인근에 세월호 생명기업관이 건립되면 그곳으로 옮겨 보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월호 9주기 당일인 오는 16일에는 경기도 안산과 서울, 인천 등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사고 해역, 선상 추모식을 비롯해 진도 팽목과 목포에서도 각기 추모제가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행정안전부사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재단이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정작 일본 피고기업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재단이 먼저 나서서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영암군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등 농작물과 과수의 냉해 피해가 발생해 영암군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암군은 특히 금정면의 대봉감 재배 면적 65%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해복구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신호 등 운영이 어렵거나 교육을 교통량이 적지만 사고가 잦은 16곳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는 3년 전 평균에 비해 22%, 교차로 통행 시간도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교차로 내 사고 위험 지역에 회전 교차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회전 교차로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역대 최다인 748명의 청년 후계 농업인과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 범위에서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영농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한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흥 지역의 유휴농지 100여 헥타르가 유체 경관단지로 변신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등남리와 남양면 중산리, 영암면 우암리 등 영남면 우암리 등 6개 지구 117헥타르의 유체 경관단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경관보전 직불 사업에 참여한 121개 농가의 경우 소득 증대와 지력 증진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양항의 항로와 정박지, 수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아직 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율촌지역 항로와의 연계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서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에는 이미 비가 시작이 됐고요. 점차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완전히 그치려면 늦은 오후는 되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와 공이나 최고 기온 1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 해남과 진도 18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들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